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여러분께 하나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사기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는 걸 둘러싸고 오세훈 씨도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서울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2004 서울국제 디딤돌소득, 원래는 안심소득이라고 불렀다가 웬일인지 안심소득은 내 브랜드가 아니잖아. 이 제도의 창안자가 박기성 교수이거든요. 박기성 교수가 이 제도를 안심소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문을 여러 편을 썼죠. 그게 아마 걸려서 그랬는지 오세훈 시장이 안심소득을 디딤돌소득이라고 바꾸어서 쭉 지금 필드서베이라고 할까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이 발표를 하면서 근로소득이 늘고 자녀교육에 투자하게 되었더라 서울시 디딤돌소득의 효과가 크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 분야에 교수들을 불러다가 행사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 디딤돌소득에 대해 2년간 실험한 결과 빈곤에서 벗어나고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디딤돌소득이 아니고 디딤돌소득을 주니까 그 디딤돌 이전 복지소득 외에 근로소득도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 지금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약 2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 이 디딤돌소득은 중위소득의 지금 우리 중위소득이 아마 4,900만원 이 정도 되나요? 중위소득 50% 같으면 한 2,500만원 가까이 되겠죠. 2,500만원의 85% 이하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주는데 어떻게 되냐? 이 85%를 채울 때까지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85%는 자기가 얼마를 받든지 간에 이 85%를 채워주는 겁니다. 한 2,500만원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발표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채워줍니다. 지금 1차 시험 실험을 하고 2차 지금 가구를 정해서 실험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7일까지 디딤돌소득 지원 가구 중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늘어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탈수급 가구 비율은 8.6% 아, 이제는 빈곤에서 벗어났구나. 이 디딤돌 소득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거는 근로소득이 계속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로소득을 받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제대로 잡거나 근로소득을 더해가지고 이 근로소득의 80이 탈수급이 되면 85% 이상이 되면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렇게 된 탈수급 가구 비율은 전체의 8.6% 같은 기간 기존 복지 제도인 기초생활생계급여 탈수급 비율 기초생활생계급여를 기초생활보조 생계급여보조 이런 거를 봤다가 수급자에서 벗어난 비율은 0.2% 보다 40배 정도 높았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탈수급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젊은 사람이 포함된 표본을 고르면 무조건 높아지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는지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생계급여를 보통 받아온 사람들은 노인들이 많죠. 아주 가난한, 가난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표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델 가구, 비교 가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 이거는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내용을 검증해봐야 된다. 탈수급 비율이 높아졌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비율도 31.1%로 1년차보다 9.3포인트 늘었다. 근로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근로소득이 늘어난, 그러니까 디딤돌 소득 말고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비율 31.1% 1년차보다 9.3포인트 늘었다. 이 대조군은 어떤가? 그 자료가 없습니다. 대조군 자료가 없습니다. 대조군도 무조건 100% 소득이 늘었을 겁니다. 왜? 우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생계급여액이 조금씩 올랐잖아요. 또 IMF 끝나고 소득이 다 또 좀 올랐습니다. IMF가 아니라 코로나 끝나고 국민소득 전체가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 비하면 여기 근로소득이 31.1%밖에 안 늘었나? 늘어난 가구 비율. 대조군은 전체 가구의 31%만 근로소득이 늘었다. 대조군에서는 혹시 더 늘어난 것 아닌가?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돈 주니까 근로소득도 좀 늘더라. 하는 일방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근로소득 이 기간 중에 국민소득도 많이 늘었는데 낮은 소득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늘어도 굉장히 늡니다. 교육투자가 늘어났다. 당연히 돈 더 주니까 늘어나죠. 돈 더 주니까 뭔가로 소비하죠. 학원비 등등이 널더라.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만 있을 뿐이지 돈 더 주니까 좋아졌더라. 하는 것이 있는 거지 대조군에 비해서 비교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는 이것을 기존의 기초생계라든가 생활보조금을 더 늘려주면 어떤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건 자료가 아니어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좋더라. 제가 그래서 보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서울시에서 낸 자료 기사 말고 요즘 하도 기자들이 엉터리 기사를 쓰기 때문에 원자료는 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똑같습니다. 탈수급 8.6% 근로소득 증가 31%인데 대조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기회비용 말하자면 그 돈을 다른 것을 조금씩 늘려주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 기회비용에 대한 분석도 전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오히려 약간 줄여야 줄여야 정상이라고 보통은 보죠. 왜? 돈을 더 주니까 그만큼 일을 안 할 거다. 이거는 보통 오래된 가난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일을 일해서는 떠난 사람 돈 조금 더 주면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일하다가 이제는 돈을 조금 더 주니까 근로를 줄이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죠. 근로소득이 조금씩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늘어났다. 예를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역 서비스를 하면서 조금씩 돈을 벌다가 여전히 가난한 가구입니다. 이 젊은이가 이제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확 늘어난 겁니다. 그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장난질이 들어있는지를 전혀 이 자료를 가지고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런 자료를 내는 오히려 굉장히 떠들고 광고도 크게 내고 이러기 때문에 소위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걸 말하자면 돈을 받는 사람 자체가 거기에 대한 광고라든가 이런 데 포획이 되어서 어떤 종류의 행동, 의사결정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는 호손효과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간섭이 일어나죠. 말하자면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사전지식이 교육이 되어 가지고 교육이 되는 바람에 그렇지 않을 어떤 종류의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효과에 대한 분석 없습니다. 이 자료에 지금 이 오세훈 씨가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느낀 거는 이런 겁니다. 오세훈 씨 그 정도는 안 되겠다. 개판이겠다. 이런 자료 가지고 서울 디딤돌을 한다. 차라리 기본소득을 해라. 엉터리 자료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만일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아마 대학 교수들이 몇 명 붙어서 작업을 했을 텐데요. 논문을 만일에 이런 식으로 내면 조작 딱지가 딱 붙습니다. 이런 논문은 논문으로의 가치가 제로입니다. 이거를 지금 오세훈 씨가 비교연구의 결과라고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오세훈 씨는 안 되겠다. 디딤돌 소득에 대한 소위 말하자면 모델을 만들어서 시험을 해봤는데 안 되겠다. 그 엉터리다. 못 믿겠다. 우리 그 자료 이런 겁니다. 대조군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고 어떤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또 이게 코로나로 전체적인 일반 대조군이 있고 말하자면 전국민 통계가 또 있죠. 전국민 통계와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이 이렇게 전혀 생략돼 있어요. 그냥 좋아졌다는 이걸로 대통령 되려고 국민 속여서 이런 느낌 물론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하는 이재명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아무 그게 없거든요. 지역화폐 25만원씩 전국민에게 주는 것을 지역화폐로 주자 그 지역화폐가 어떻게 되는지 전 지역을 하나로 묶을 바에 현금을 주면 좋고 그 소비를 전통시장에 제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상품권으로 준다. 글쎄요. 기본소득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라는 것은 또는 지역화폐로 주게 되면 서울지역화폐 예를 들어서 성남시지역화폐 경기도지역화폐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시장을 협소하게 만들죠. 광역의 국민경제시장을 오히려 지역으로 잘게 잘게 지지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의 효과를 가지고 말하자면 유통성을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말하자면 대표가 기본소득이라고 들을 때 뜯을 때마다 아이고 저 지금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세훈 씨가 지금 내놓은 서울 디딤돌 소득 이라는 것도 오세훈 씨는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속이거나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오세훈 씨가 디딤돌 소득 이라는 것의 그 문제의 전후의 맥락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학계에 이런 자료 내면 이건 조작이다. 이건 조작 된 자료다. 이렇게 당장 레벨이 붙게 돼 있어요. 오세훈 씨 이런 장난으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한 말이 말이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한 말이 말이 없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이런 거짓말을 하나요? 뭐가 두려워서 속이 나요? 하다가 안 되면 안 됐으니까 이거는 효과 없으니까 접는다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한 마디도 없어요. 이 자료에 누구를 속이려고 이런 엉터리 자료를 내냐 정치인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유튜브라 그러면 그저 이상한 애들 모여가지고 엉터리 얘기나 떠들고 녹취록이나 터뜨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내는 거 가만히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흐턴짓 하면 안 됩니다. 흐턴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흐턴짓